경북 성주군은 지난 15일과 16일 이틀간 2024 어쩌다 홍대 시즌이 가 2023년 창의문화센터에서 개최된 어쩌다 홍대 시즌 이래 이어 도시재생 거점시설인 별의별 문화마당에서 3천여 명의 방문객들이 참석해 성대학에 개최됐습니다. 이번 행사는 다양한 야외 체험을 즐길 수 있는 별의별 문화마당에서 어린이와 학생, 특히 고생한 수험생들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및 공연으로 구성했습니다. 15일에는 성주군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꾸몄으며 포토존 및 각종 체험으로 어린이들의 환한 웃음을 볼 수 있었고 16일에는 학생 및 주민들에게 레크레이션, 댄스공연, 별의별 노래방, 인디공연, LED, 레이저, 트론댄스, 다함께 빙고 등으로 지친 일상 속에 잠시나마 기쁨을 줄 수 있었습니다. 이병헌 군수는 도시재생 사업으로 조성된 별의별 문화마당은 야외 체험과 행사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된 광장이며 앞으로도 많은 주민들이 어쩌다 홍대 축제와 같은 야외에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지속해 나갈 것이며 모든 주민들에게 즐거움을 주길 바란다. 고 말했습니다. 내외 뉴스 통신 박석규입니다. 내외 뉴스 통신 박석규입니다. 내외 뉴스 통신 박석규입니다. 감사합니다.